다음 편에 도와주세요. 흑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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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미 나 나 나 전략 이거잖아 뒤에 근데 하는게 어.. 해가지 않나? 체크 그래서 아티각이 몇 개 사야 하나 1, 2, 3, 4 우와 근데 오늘 잘 쓰길라 1, 2, 3, 4 1, 2, 3, 4 근데 이게 1대잖아 여기서 0이야 그래서 왼쪽이 2대인 것 같은데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그래서 마지막 싸움 1, 2, 3, 4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오른쪽 다리를 잡아 잡아 오른손으로 쓸고 쓸고 그렇지 그렇지 손 꾸놔 described 시작 어우 뭐냐 내가 사람이 이 정도 있으면 1패에 1패에 들으면 뭔가 내가 최대한 물어볼까?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아, 진짜. 선생님, 선생님. 순창.. 그 타이밍이 끝까지 늘리는 거 아니에요? 순창 컬러. 다 이쁘다, 네. 순창 컬러. 다 이쁘다. 감사합니다. 순창 컬러. 다 이쁘다. 이렇게 누워. 이렇게. 아, 이렇게 나오는구나. 선생님 인사해 주세요. 아, 싫어. 원, 굿. 순창, 꿀, 럽, 딴. 다리가 뭐? 첫 번째 줄이야. 순창, 꿀, 럽, 딴.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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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창, 꿀, 럽, 딴. 다, 다, 다. 다, 다, 다. 좀 더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, 다리가. 다, 다. 원, 네, 다. 어, 진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거 할 때 나 진짜. 오. 맞아. 와. 미치 목소리. 아. 아. 도도까지 한 번 해볼게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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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에 무언가 못слient 원, 투로 가야 돼 원으로 가야 돼 원, 투 어 원에서 이미 도착해 있어야 돼 우, 후 응 후, 후 어 뭐야 아까 말하는데 맞춰볼까요 우, 우, 우 라라라라라라 좋아요 아, 서 서 숨 참 콜라 따이 땡 눌리고 나서 따이를 뭔가 대파를 해야 될 거 같지 않아? 맞아요 이게 뭔가 넌 따이 따아 뭔가 갑자기 따이를 다운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 이거 어, 좋아 좋아 숨 참 콜라 따이 훅 이건 머리는 훅 Sierra 오늘은 그 느낌을 진짜 살리고 싶은데י 머리를 머무른다고 생각하자 어머 안녕 이거 할 때 거의 딱보단 스케이드가 없는데 스케이드 사도 되 слов 송찬 골라파 근데 이거랑 유지만들은 그 나프랑 모르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즈아? 어 이즈아. 나 방금 너무 나갔지? 나 그 자리를 밟았어. 송찬 골라파 이거 하면 될 거 같구 왜 이렇게 안 맞아보이죠? 다이 쿵쿵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막 이런 거 나와 이미 그러니까 준비를 여기 해놨어 너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하는데 너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느낌 그 점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 여기 이걸로 다이 쿵쿵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고 나서 껴요 약간 따닥발이야 이거 할 때 그냥 이렇게 감기거든요? 나는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 안녕하세요 넷 아앗 이거 할 때 우리가 하는 집잣잖아 이거 나가야 돼 언니가 어디 집어요? 왼쪽 아 언니 왼쪽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어 내가 좀 힘들어 아 그러면 파이팅 어 파이팅 아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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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괜찮았어 오케이 손처럼 굴러가 이거 좀 타노 끄용 뱀 한 번 더 찍어볼까요? 네 근데 웨이브가 어깨도 또 팔꿈치를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팔꿈치 한 번에 팔꿈치 팔꿈치 멤버를 쿵쿵쿵 어! 미안해! 더 이상해! 어떡해 진짜 좀 뒤로 가야 돼 좀 무서워 아니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파요 근데 너무나 미안하다 우리 진짜 뒤에 샤바이 찍는 거였잖아 뒤로 갈 기회가 여기때마다 어 근데 이거 또 그러니까 2분 3분 동안 앞으로 가고 마지막 날씨가 들려와야 돼 아 좋고 좋고 자 자 그리고 2분 IKEA 3분 동안 어 ¿ hum? hum? 언니 와줬어 잘못 봤나요 약간 시간이 멈췄어요 오빠같이 죄송해요 네 네 저게 이제 왜 계속 이러잖아 뭐야 xD 아랫 Cause now I'm a ro-yo, ro-yo 담만 새해가 더 또 너를 ro-yo, ro-yo 이게 나를 ro-yo 다주 마신다도 내게 널 가봐 내게 좋아하던 이까지도 내게 말 안하니까 또 너를 ro-yo, ro-yo 담만 새해가 더 너는 점점까지 다시 너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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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너를 가질불래 ro-yo 드디어 쇼켓날입니다 화이 드디어 공개돼요 진짜 한방에 만두치 말씀 칠 마세요 말씀 칠 마세요 대단한 노래 드디어 공개됩니다 도전 드디어 공개됩니다 드디어 공개됩니다 드디어 공개됩니다 컴백이 났던 만큼 우리 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되는 마음으로 내일 쇼케이스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내일 리허설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낼 수 있기를 저희가 너무 열심히 연습만 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집중해버렸어요 맞아요 진짜 연습할 때 약간 진지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조용히 하는 편 진지하게 진지부 진지 진지부 우리 금쪽이 우리 금쪽이와 함께 안무 연습을 열심히 했답니다 네 어쨌든요 배고팠어요 배고픈 레이가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배고픈 레이는 깐 레이입니다 심지어 배고픈 깐 레이 이제 잘 마무리 했고요 저희 잘 맞고요 이제 마음만 다시 우리 힘을 합쳐 하나 둘 셋 파이팅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어쩌고 퇴근합니다 감사합니다 리 hur действ입학 리و 우리 애flies 지민 Rypiece 우리 애교 우리 애교 vidéos